아우디 A6 2015년식 차량에 RS-SQ전용 A12 디올보이스 코일을 사용하는 서브퍼박스를 제작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CD형으로 SQ전용으로 제작하였으며 프론트는 두개를 덧대서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박스 하울링이나 박스노이즈 없이 아주 칼라져 있는 저음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아우디 A6 차량에 작업한 RS-SQ전용 서브퍼박스 12인치와 요거 좀 잠깐 들어주세요. 잠시만 앰프 밑에 다 작업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